키고 그렇게 쎄게 차면 안 되지 그거. 예시카드 가고 하는 걸 해야지. 차량도 있는데 고생이 줘야 돼. 아 이상하다 이거. 다행히 빨라. 다행히 엄청 빠르네. 쟤는 뭐 하는 애야? 기상캐스터. 기상캐스터? 아니 기상캐스터는 우리 팀에 와야지. 안혜경이 있는데. 쟤는 뭐하고 있냐. 고수바 이름이 뭐냐. 요니. 요니피. 요니피. 요? 요니피. 요. 요니피? 뭐 이런 이름이 있어. 뭔 이름이야 이거? 요니피? 한국 사람이야? 얘도 기상캐스터야 안혜경이하고. 맞아요 저 후배예요. 안혜경이는 느린데 얘는 엄청 빨라. 저랑 나이 차이가 맞잖아요 감독님. 감독님 지금 흰벌이 난만큼. 안혜경이가 전화이 되더라도. 저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. 아니야 괜찮아. 그렇지 않을까? 웃어 웃어. 가랭이 웃어. 네 웃고 있어요. 각가령 선수를 자꾸 가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아니야 이런 건 충분해. 네프이 너 조금만 더 뒤로.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부담스러워. 자꾸 여기 넘어오세요 진짜. 여기 좀. 저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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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여기다. 안 가 안 가. 아니 킥을 그렇게 세게 차면 안 되지 그거. 그냥 그니까 땅볼로 해. 네 그렇죠. 남의 팀의 지시를 하고 있어요. 아니 야 티카티카 같은 걸 해야지 야 킥만 하냐. 티카티카는 뭐죠? 죄송한데 티카티카는 처음 들어봅니다. 티카티카라는 새로운 용어입니다. 티카티카가요? 90년대에는 티카티카라 그랬거든요. 예. 나도 나도 나도. 잡아. 어우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. 아니 감독님 냈더라고. 야 나도 놀랬어. 귀신다. 나. 아니 어차피 옆으로 나갈 거라서. 미안하다. 미안해 내가.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놀랬어요. 지금 누가 다 잘하고 있어. 다 잘하고 있어. 진짜 짱이에요.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. 미쳤어. 잘했어. 인천공항에 도착했어. 인천공항에 도착했어. 아직도 실망을 못했단 말이에요? 근데 네가 여권을 안 가졌어. 지금 여권을 안 가졌어. 지금 이만큼 다시 뒤로 왔어. 여기까지야. 이게 무서운 거야 알았어? 맞아요. 하나만 더 넣으면. 네. 다시 가는 거야. 네. 가면 끝나는 거야. 야 우리도 우리? 우리도 가는 거냐? 네. 우리 이리 와. 야 성룡아. 성룡아. 너네는 비가 와야 이기는데. 어우 야. 어우. 어우 야. 어우 힘이 좋다. 다들 축구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네. 패스 패스. 어우. 와. 힘이 세다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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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으려고 하지 말고. 운동 신경 있는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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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정신이. 좀 더 비워야 돼. 좀 더 비워야 돼. 좀 더 비워야 돼. 야 이거 무섭다 이거. 아니 시에 작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강독이니까 이쪽으로 서시고 이렇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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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가운데요? 네 가운데 잘 쓰고. 야 너 이거 넘길 수 있냐? 못 넘길 것 같은데. 못 넘겨? 프리킹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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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성. 오오오. 오오오. 오오. 자 김승혜 오 좋았어요 좋아좋아 뛰어고 있는 서동주 김민경이에요 왜왜왜 아웃이래 아웃이래 미리 아웃 선언이 됐죠 뭐야 뭔데 뭔데 뭔일이야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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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웃 먼저 아웃 명재 언니가 뭐라고 그랬는데 먼저 아웃이야 먼저 아웃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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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아웃 했다고 얘기했잖아 시스로 불었다니까 그렇지 아웃 선언이 먼저 됐어 불었어 오나미 갑니다 오나미 핸들 맞고 나왔어 핸들 맞고 나갔다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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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손 맞고 나갔어 아니 내가 VR 해봐 내가 아 진짜로 VR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측면으로 왔습니다 아 요리뻔이잖아 아니 안 맞았지 맞았어 이거 맞고 나왔어 잘 봤어 신찬과 신찬과 악담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신찬과 악담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도 안 끝났어 하석주 감독님 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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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결제 네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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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네프리 네프리 빨리 와야지 원래 포지션이 바뀌었잖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보안거 아니야 한 번씩 싹 타봐야지 지금 야 이 팀이 감사합니다 원래 이 팀이 우승으로 했어 이 브릭에서 이 팀이요? 너네 팀이 발라드 팀이 아유 한 달 인자 한 달 좀 넘은 병아리 팀인데 감독은 똑바로 해 한 달 이제 막 넘은 병아리 팀인데 여기 여기 석이 아니야? 축구 되게 잘해 우리 잘해 우리랑 붙지 말어 쟤가 겁나는 팀이야 골창은 아니야 봐봐 오감독 저 홍자가 트로트 가수 홍자 그 홍자야? 면바이도 괜찮네 홍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나 트로트 가서 여기 완전 몰랐네 뭐 빠르냐 애들이 안녕하세요 어디 안 아파? 다행히 누워있어 누워있어 너는 더울 때 너 뛰면 안 돼 너 왜요 근데 니네들 오늘 있잖아 절대 오르기 전을 갖다가 전쟁처럼 하면 안 돼 저는 언니, 언니 끝매는 것부터가 전쟁처럼 넘어있는데 어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컵용 시니어 팀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니까 경로우대도 없어요 웃으면서 운동하는 것 같아 얼마나 오래가서 무시하는데 저 옛날 같으면 죽었죠 감독 불러다 놓고 1등도 못했죠 한 골도 못 넣었죠 후배들이 나 약올리죠 내가 오늘 한 골만 넣으면 우리 승부에 관계없이 한 골만 넣으면 내가 속이 쏜다고 그랬어 근데 한 골이라도 안 들어가면 얘네들이 나한테 쏴야 돼 아 진짜? 그 정도 우리 절박해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늘었어? 에?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어요 경서, 경서가 경서 니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키 정확성은 제일 좋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강도는 뭐 그냥 다른 사람 센 사람이 있는데 정확성이 되게 좋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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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짱박하여 앉아 짱박하여 앉아야 돼 짱박해야 돼 너 빨리 앉아야 돼 빨리 앉아야 돼 빨리 앉아야 돼 내가 2등인가? 아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딱 봐도 오미옹 시키라는데 그렇지 내가? 오미옹 시키라 내가 오미옹 시키라 아니요 저 감독이니까 지금 좋다고도 말하는데 내가 오미옹 시키라 감독이잖아요 레흑 팀 감독인데 너는 있어야지 뭐 내가 너 감독 시켰잖아 내가 너 아니 그러니까 코치예요 지금 아니 그럼 나는 아까 게임 했잖아 시끄러시켰는데 나 안 됐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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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보인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? 잘하네 잘하네 서희가 잘해? 다 잘해 다 잘해 다 보고 있어 지금 감독들이 정혜인 선수에게 굉장히 지금 뭔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가 잘해? 다 잘해 다 잘해 다 잘해 석이야 해비 오 있어 맨날잖아 맨날잖아 잠시만요 감독님 선수 너무 힘들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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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경고를 주는 거야 앉아있어 얼마 잘한다고 박스터준데 저기 앉아있어 이 정도면 행세거든요 행세예요 행세 골대녀에서 감독님들 경고 출신이 우리 공, 우리 공, 우리 공 engages, Darillo 마 utilise but 맞고 나왔지 맞고 나갔어 이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해! Liquor 해! ate- 야 야 야 야 심판 좀 존중해줘 지금 심판 잘 보고 있는데 심판 존중해줘야지 얼마나 잘 보는데 저기 자꾸 저기 선영이 다리 걷는데 일부러 건 게 아닙니다 하석주 감독도 이제 98월드컵 때 일부러 걸지 않았죠? 맞습니다 하석주 하이팅 한번 내줘봐 하나 둘 셋 하석주 화이팅! 석주 형! 야 부르지 마 왜 불러? 형 형 어떻게 됐든 지금 오르기 전 가잖아 어떤 팀을 원해? 아니 지금 오르기 전 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뭘 어떤 팀을 원하냐? 아니 그래도 오르기 전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가 약한데 여기요? 니네랑 하고 싶은데 니네랑? 우리랑? 우리는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올라가니까 우리 말고 저기가 여기가 편해요 다 안 편해 그래요? 기다리세요 그럼 아무나 붙어라 하석주 감독 아니 지금 탈락 확정대 팀이 이 팀하고 붙을까 저 팀하고 붙을까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나는 치킨의 나이든 줄 알았어 저기가 우리 계변에서 한 번 붙어 계변 붙어? 경기를 보고 계변이랑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지금 김병지 감독의 머리끄댕이를 잡겠다는 거예요 참 여유가 있네 여유가 있어 핫도그 들고 오네 핫도그 안 들으셨어요 이거? 야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진짜 저주들 이거 들고 들어가래 기삼에서 이기래요 또 이거 은지가 힘내라고 보내는 거여가지고 꼭 먹어야 돼요 너희가 원래는 결승까지 올라갈 팀인데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떨어진 거야 멋진 승부 한번 해보자 네 그러겠습니다 재설 다했습니다 야 내가 너하고 악사를 적었냐 지금? 이야 참 우리 경지가 지금 또 우리 멤버한테 빨리 가서 구상을 다시 해봐야겠네 지금 내가 이제 중학교 때 형님 보면서 이제 월드컵을 보고 응원하고 중고등학교 때 한 건 아니지 아이 괜한 니가 이제 늦게 들어온 거지 제일 처음 마지막 막내 막내요 막내 대학교 때 막내로 딱 들어갔는데 그때 형님이 이제 최고 고첨이셨어요 그때하고 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고참이었는데 너하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제 지성이도 박지성이도 마찬가지고 설기현이 마찬가지고 맞아요 송병국이 너 야 얘네들은 참 나중에 참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우선 까지지 않고 애들이 성실하다는 거 어 근데 그게 딱 그대로 가더라고 보니까 네 빨래도 잘겠어 얘들 빨래도 딱 해가지고 딱 죽으랬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또 뭐 기아보조 그럴 수는 없잖아 감독도 집합해가지고 주셔도 뭐 주시면 받겠습니다 어? 뭐 엎드려 뻗쳐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러냐 월차례 받을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혹시 또 경기가 잘못돼서 내가 또 벤치 없을 수도 있어 왜요 퇴장 당하실 거예요? 아니 퇴장 당하실 거예요? 아니 아니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알아서 아니 여기 지금 뭐 누구 백테크하고 퇴장 당하실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? 야 근데 너 은근히 또 하면서 나를 굽네 또 퇴장 얘기 나오면서 첫 맞대결입니다 저거 봐주셨구나? 대표 감독이 한 분만 뽑아주시죠 손이 네 한 달 안 글 쓴다? 상이 네 한 달 안 글 쓴다? 네? 네? 한 달째 안 하잖아 야 손 들었어 금방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야 제가 저거 와라 아니 아니요 왜요 그랜트 안 들었다 아니 아니요 그랜트 안 들었다 앉아있지 왜 왜 왜 근데 나는 또 왜 여기 앉힌 거야? 야 나는 왜 여기 앉힌 거야? 형님 자리 제일 가까이 오실 것 같아서 비워도 좋겠네 원래 저거 가운데 아니냐? 원래 힘드시잖아요 우리 개변 이긴 거 봤어? 그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것만 못 봤어요 진 것밖에 못 봤어요 한골도 유일한 승리였는데 유일한 승리였는데 야 유일한 승리였으면 어떻게 해? 그럼 그 액션스타 에이스는 누군지?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있어요 누군데? 정혜인 씨요 아 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거야 좋은 선수 다 봤어 모든 선수를 연령대를 동 나이대로 선정을 하면 저는 박성현 선수가 아마 제일 제대로 알고 있네요 팀도 최고야 팀도 팀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조금 제대로 알고 있네요 어디 하나 맞고 싶은데 딱 하나 있지 전부 다 내신 안 아픈다 왜? 그거 형님만 그래요 아니 거기는 1승하면 뭐 1년 후 농사 끝나는 거야 우리는 1년 후 농사 끝나는 거야 우리는 1년 후 농사까지